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마지막 합동연설에 나서며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오늘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인천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마지막 정견발표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은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 비중이 37.79%로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각 후보들은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며 선두구치기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수도권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중도 확장에 나섰습니다. 천아람 후보는 안 후보를 제치고 2위를 기록해 결선 투표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집중 공격하며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도 당권 주자들의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은 여전히 치열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제주도에서 시작된 전국순회 합동연설회는 이날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당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방송토론회를 열고 4일에서 7일에는 선거인단 투표를 시행합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